자, 파크라이 3 시작합니다. 되게 오랜만이라서 이거 지금 다 기억도 안 난다? 어떻게 하는 거였는지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 생각도 않고 조종사 면허를 딴 내 동생 라인드를 위하여 녀석 어디 간구냐? 자, 어떠한 일행들이 때가지로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 사커 킥! 야, 이게 어디... 근데 이 선 배경이 어딘지 그런 건 안 나오지 않았나? 배경이 있나? 어디서 이러고 있는 건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선 이름이 나왔었나? 자, 아무튼 이게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오프닝인데 뭔가 조금 이상하지? 넌 진짜 미쳤어, 제이 형 보고 배운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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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eater ach gost! 응? 응? 응 dope? 응? 유 surprisingly 내 안아 vie가 왠 것 같아 왜 기억이 잘 안나냐 내가 날 웃기지 못한거냐고? 아 저런걸 내가 자막을 어떻게 읽어주냐고 이 새끼는 막 좀 그래 살짝 여기저기 둘러받고 네팔이냐? 아 카카루님 어서와요 불려 볼 정리해야해 바스 저 녀석의 이름은 바스인가 봅니다 어떻게 봐 형 이야 정말 간단히 푸는데 아 아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해 어떻게 어떻게 생각 있어 고프가워드 고프가워드 자자 묶인척 야 근데 저걸 모른단 말이야 아 너무 쉬워 탈출이 자 일단 형을 따라가 봅시다 이 새끼는 뭐 대낭매 세번받고 꼬라받고 그냥 기절한듯 형 어디갔어 잠깐만요 얘 왜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민감해 난 딱 이정도가 좋아 너무 민감하면 오히려 난 좀 힘들더라고 쏘리 자 쏘리스로 일단 형을 좀 천천히 따라갑시다 위험해 쒸쒸쒸 어떻게 하려고 아 잡는게 아냐 그냥 무시하고 가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초기 장비를 좀 주워야 돼 자 라이터 등등등등등 이것저것 초기 장비를 챙기고 어 제대로 어서와라 자 일단 형을 천천히 따라갑시다 자 일단 형을 천천히 따라갑시다 하하하하 이 뭐라는 새끼야 하하하하 야 너 여기서 뭐해 인마 아니 미친놈 기절시키고 넘어갈 줄 알았네 바로 뒤에서 대놓고 들어가면 못하자는 거야 하하하하 미쳤네 이거 도로를 내가 너무 가까이 던진 것도 있긴 하지만 도로를 내가 너무 가까이 던진 것도 있긴 하지만 하하하하 잠시만 뭐지? 걸자 미친놈 우리의 길을 꺼내야 돼 우리의 길을 꺼내야 돼 오케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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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얼른이야 얼른 하하하하 아 바람 gobc 하하하하 아 블랙마마님 감사합니다 아 도루 자 자 이제 주인공 이름은 제이 함 꿋 aligned 신의 자, 일단 따라가자. 형만 믿고 가는거야. 우리 형 짱짱맨! 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없지? 그 사이코! 왔어요. 참. 야, 간도크다, 근데. 와,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쳐야 되나? 총 맞춰줄게 딱 좋을 것 같은데. 고! 야, 알았어,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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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형. 자, 일단 수글해서. 조용히 해. 아직은 형만 따라다녀야 돼. 시... 조용히 해. 나은 형을 찾아내면... 또, 아, 다시,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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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어디에 있어? 그 짱짱을 했지, 오랫동안에 말했지. 그래도 그 짱짱을 했었을 때, 그 짱짱을 했을 때, 그런데, 래일리 어디에 있어? 야 근데 어떻게 스카이데이빙 했다가 다 잡혔지? 오! 오! 오 형! 아 형! 아 형이 아 형 죽음 아 목에 빵구났어 아... 이 ㅅㅂ 일단 튀는 거요 일단 튀어야 됩니다 자 새끼가 트 시간을 줬으니까 일단 뒤도 보지 말고 뛰어야 돼 복지기 어서와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뛰어야 돼 졸라 튀어야 돼 자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나오고 점프 이제 얘 어디야 엔딩 차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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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소는 엔딩 봤다 자 이렇게 첫 살인을 하게 되고 뛰어 잡히면 죽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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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죽이려고 헬기까지 뛰어온단 말이야? 너무하네 나 죽이려고 헬기까지 뛰어오냐 어? 데크소울2 콘솔 버전으로 엔딩 봤어 유튜브좀 확인해봐라 니슈? 파크라이 3 파크라이 3 어? 그니까 다크소울2 엔딩 봤어 저기 뭐야 프로토타입1이랑 DMC나 사 피씹하도록 하게 한글패치 갈아서 정글패치 정글패치 답은 저절로 알게될지니 여긴 어디나 뭐야 뭐야 이씨 누군데 내 몸에 문신을 새기고 있어 아저씨 목걸이 멋있는데 칼은 안돼 칼은 안돼 칼은 안돼 칼은 안돼 칼은 안돼 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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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도와주는거야 니 스스로가 도와야지 난 널 해방시켜줄 뿐이야 야아 리액션 봐 자 일단 자 일단 흑형을 따라가도록 하자 이거 왜이러냐 이거 수직 동기화 때문에 그러나 난 어쩌다 여기로 온거지 내가 널 해변에서 발견했거든 아마나키 마을에 온걸 환영한다 아름다운 곳이예 그렇지 야 정말 여긴 천국인데 제스와 브로디 제스와 브로디 제스와 브로디 제스와 브로디 제스와 브로디 제스와 브로디 바스 캠프에서 목숨을 붙여서 도망 나온게 얘들한테는 되게 신기한 일인가 보지 이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강아지 내가 이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락키아트 이런데도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애 오늘 출동가 굉장해 이런데를 한번 놀러 가야되는데 얼마나 좋아 다 저러고 다니잖아 태국이라는건 함정 쟤들이 남자일지도 모른다는건 함정 태국에 그렇게 그 저기가 많다며 트랜스젠더와 너의 형님을 죽여야 돼 누구를 죽여야 돼 미국에 이런 말이 있지? 어떤 일이든 시작이 있어요 감사해요 야 공짜로 돈을 주고 무기를 사랜다 이 양반은 나 언제 왔다고 이렇게 도와주는거야 자 일단 총을 하나 구입을 합시다 정글과 섬 그 자체제 섬의 지형을 알고 항상 위치를 파악해야 돼 정글과 섬 항상 위치를 파악해야 돼 공짜무기 공짜무기 튜토리얼 아아 무기를 구할 수 전패 잡으러 오케이 자 이게 지나가면서 동물이라든지 풀때기라든지 그런걸 수집을 해야지 나중에 장비같은거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풀때기 같은게 뭐냐면 저렇게 반짝거리는게 있어 저런거를 얘기하는건데 이런거 녹색등급이 녹색이 아마 회복계열일거야 저걸 나중에 이제 약으로 조합을 해서 쓰는거거든요 자 첫번째 전자탑 저기를 가야된다고 알려주는거겠지 타워갈건 없니? 딸딸이 오토바이라도 하나 좀 주지 자 성자수색 37원 37원 자 갔다와보자 자 갔다와보자 와 이거 수집공개화 좀 해야겠다 와 이거 컴퍽거려갖고 안되겠네 올라가아아아자아 내일이 시험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 여기서 뭐하고있어 공부해야지 점퍼탑 점퍼탑 어? 어 이상한소리가 났는데 뱀? 뱀 무드질은 안되나? 어? 성우이별 목걸이 어? 그래도 빠른데 잠깐만요 자 야생동물 아 이런 아 이런 어이씨 정말로 아 정말로 어 어 어차피 며칠 동안 생방을 못했죠 바빠갖고 아 점점 생방하는 속도가 아 생방하는게 이제 한동안은 힘들 수도 있어 여기 어때요 방송 자체를 요즘 그렇게 열심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해 나도 한가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나 이제 노는 사람이 아니라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내가 돈볼 짬밥도 아니고 돈도 안 되고 아무래도 본업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애한테 까였어요 위로 좀 해줘요 축하해요 일단 이런 전파탑을 하나를 접수를 하면은 이 근처의 맵이 밝아집니다 이 근처의 맵이 살짝 밝아졌지 와이어 사용 이 근처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새로운 공짜 무게 전파탑을 해제를 하면은 상점에서 공짜 무기를 준다는 얘기죠 얘기죠 아니 페레시 걸로 하고 있다 여기가 있다 이제 너의 친구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처의 맵이 밝아집니다 이 근처의 맵이 밝아집니다 많은 용량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근처의 맵이 밝아집니다 이 근처의 맵이 밝아집니다 이 근처의 맵이 밝아집니다 가봐라 이 근처의 맵이 밝아집니다 가서 공짜 무기 좀 바꿔 보자 호잇차 호잇차 공짜 무기 주세연 공짜 무기 주세연 어? 공짜 무기 왜 없어? 공짜 무기 주세연 아 이거구나 창비하게 자 이제 가자 초콜릿이라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받긴 받았는데 벨루그 닭 소형 손전등 소형 손전등 그래서 빛나는 딸딸을 타고 가자 자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로드킬 로드킬 일단 동물들은 보이면 웬만하면 다 잡고 다니는게 좋긴 좋은데 길이 어디더라 돌진해도 되겠구나 길은 내가 만든다 나 지금 동물 치지 않았냐 어? 어디 지랄려고 그랬더니 어디갔어 내가 분명히 쳤는데 차로 분명히 어디길 했는데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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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슥 슥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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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찝! 자, 웻돼지 가죽 챙기고 수류탄 자, 일단 다른 재료부터 입술을 하자 스마트폰? 자, 지금 붉은잎 얻었고 푸른잎 푸른잎을 하나 필요하고 돼지새끼가 한 마리 필요한데 돼지 어디갔지? 푸른잎은 아마 이쪽 해변? 해변? 물쪽? 이쪽에 있을 겁니다 자, 밖으로 나가고 아, 미역이었구나 자, 이제 돼지새끼만 잡으면 돼 아, 평소님 감사합니다 돼지야 어딨니? 어, 나 지금 꿀꿀거리는 소리 들렸는데? 어디찌 produce? 또많아요